그럼 뭐야? 어? 그럼 우리 변 씨 자리 이쁘게 앉아볼게요. 좋아요. 그럼 멋진 점을 걸고 시간 던기 시작합니다. 빙글빙글 쇼쇼! 출발! 안녕! 우리 외부 측은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게요. 여기 앉아서 예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서 dryer 사이지. 안녕하세요! 안녕. 간춤 Nossa!